대장암 환자들을 많이 만나 보셨잖아요. 일단 재발률도 높고 또 치료도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. 이 대장암이 완치가 가능한가요?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대장암은 우리가 완치라는 표현보다는 근치, 고혈압과 당뇨처럼 완치에 가깝게 조절하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. 평생 뭔가를 계속 조절하면서. 그렇습니다. 사실 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두 다 똑같은데요. 우리 몸에 검버섯이 생기거나 또는 주름이 생기는 과정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실 수도 있는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수명이 증가하면서 암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암을 선고를 받으면 우리가 보통 나는 이제 끝인가? 그러기 것이 아니라 대장암이라는 것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그 후에 발생되는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. 우리 몸에서 이게 발생됐다는 건 우리 몸은 어떤 나쁜 신호지 않습니까? 그 신호를 받아들인 우리 위해서 근치, 완치에 가깝게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면서 주치의 선생님과 치료 방법을 논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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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